내 침대 안 씻다 내 침대 안 씻다 저는 이거 질색해요 너 씻어서 안 씻었어? 당연히 씻었어요 당연히 방금 밥 먹고 왔으니까 안 씻었죠 형도 안 씻고 형은 형 침대도 안 씻고 앉았잖아요 남의 침대는 내가 안 씻고는 아무런거야 내가 너 침대 어디서 비교하면 안 아무런거야 지조트 땡기는데? 뉴욕 체인스 소금 초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일단 희승이 형 생일 축하하고요 저희가 또 깜짝 희승이가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케이크를 준비를 했죠 맏형을 위한 뉴욕 치즈케이크 또 희승이 먹고 싶다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체크 형 불 붙여주시죠 편집해 주세요 역시 형 이거 진짜 가다가 넓지면 레전드 나 근데 진짜 이거 쏟으면 어떡하지? 쏟으면 이 영상을 희승이 형한테 리뷰하는 내가 책임질게 그럼 그러면 바로 생일 축하 노래 부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출발 언제 효уб을 준비했었어 지윤이 형 시장 세 mod 인동 에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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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N.Y.C. T.Y.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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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.Y.C. HAPPY BIRDSDAY 한참이 있는 거 뭐 하겠다. 냄새가 불러야겠다. 우리 방금 어디 있어?